자 퀴즈 한당 아우 루쿠양 어서시키세요 자 두더지 야 아우 예 달부복님 어서시키세요 반갑습니다 예 모르는 사람이 음식 이름 풀다가 바로 동물으로 바꿨는데 그걸 딱 맞추시네요 예 아 그 전에는 음식을 냈었는데 보면 사람님이 어떻게 딱 맞추셨어요 동물로 바꾸자마자 아 추사랑 아이 미안해요 예 김사랑도 에 에 에 으 자 요것은 어 노래 제목이기도 하구요 어 판도라 아 아 아 아 제가 이제 자 달부붕 에 달부 달부 아 달 부붕에 세 글자 까진 적어드리기 때문에 예 달부붕 에 루쿠님 안녕하세요 이러시구요 항상 케요를 바랍니다 네 이래시고요 이게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판도라 티비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맞추시네요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닙니다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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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요 저는 슈퍼맨입니다 국장님이시죠 아이디가 비슷해서요 로얄 레오 아 아니야 레옹 아니야 레옹 아니에요 레오 룩고양이 레오입니다 레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레오가 생각났어요 미안합니다 만화캐릭터 만화캐릭터입니다 주최측의 농관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풀어주세요 농사단 힌트 좀요 이것은 말입니다 남자의 로망의 한계고 저희가 이제 방송하신 분들 중에도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죠 남사당 아니구요 방송에 디스도 가지고 있고 남서당 이래시구요 두번 다시 색소깔 덜지않아 이젠 바다로 떠날거에요 고기 로그 물고기 잡으러 셀피터 노래 부르신 분 아시네요 노사당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가사를 가사의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 잡을 때 우리가 뭐 있습니까 낚실때 아우 디멘님이 아우 디멘님이 맞추셨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그냥 노래 부를 때가 많아가지고 힌트인지 몰랐던것 같습니다 비빔인가요 디스님 물인가요 물이에요 예 여기도 잉크 다 돼가네 넣으면 맛 별로 안 날텐데요 소세지를 따로 삶은 다음에 넣은거에요 냉면에 사이코팬 아우 디멘님이 아 맞춰주십니다 예 아 아 디멘 네 이거 디멘님이 이거 잘 맞췄어요 이거 예 자 디멘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디멘이라는 용어를 은어로다가 몰래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될 때 은어로다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헤헤 에 배고파요 이러고예 자 디멘님 자꾸 왜 레전드님 생각할까요 에헤 에헤 자 요것은 어 레슬링 선수 이름입니다 에 라디에터 이러고예 루쿠양 이번 랜디 오턴 알케이오 이런 알케이오 알케이오 에헤 에 자 오튼님이 어 오튼이 맞으면 랜디 오턴 오튼 맞아 맞아 어 그러면 매니저 디멘님이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예 자 아 죄송합니다 예 미안해요 예 오턴해도 되지 않아요 오턴이 더 정확해 가지고요 예 아우 쏘리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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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튼이 아마 맞을꺼에요 왜냐하면 저도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깐 오튼이 알고 있어요 예 오튼이 맞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님이 아 모른다고 했구나 누가 오튼이 맞다고 했지 아 매니저 형님이 하셨구나 예 아 오튼이래요 맞죠 정확하다니까 예 나의 두뇌는 가끔씩 정확할 때가 있어요 헤헤 물론 슈퍼맨 형님이 먼저 얘기해 주셨지만 예 헤헤 예 자 자 이거는 슈퍼맨 형님이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타로다가 정답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노래 이름이구요 예 정답이 나오면 제가 종을 울릴 테니 맞으면 확인만 해주세요 예 자 이게 두 가지 글씨가 있어가지고 예 자 기부무이 아니고 예 자 딜라잇인가 걔네들이 부르는 노래 같기도 하고 예 딜라잇 네 화제가 됐었죠 이 노래가 딜라잇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띠르 띠르 떡떡떡떡 띠르 띠르 떡떡떡떡 자 힌트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자 흔병을 위로 각도는 45도 자 우리가 이거를 뭐 맞추게끔 힌트를 드린다면은 저희가 이제 죽빵을 때리 아우 기빵 망해 아 룩구양이 저거 맞죠 예 망이 망이 정답 맞죠 예 룩구양이 점수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예 아 아 맞다 배드키즈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예 아이제 죄송합니다 예 배드키즈 넌 넌 내가 없니 넌 넌 내가 없니 예 이쁜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그 회사라는 의미인데 어떤 회사인지는 이제 글씨 초성에 적혀 있구요 예 자 자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엔터테인먼트 테인먼트 테인먼트 아닌가 테인먼트 맞나 자 모르는 사람님의 정답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자 요거 테인이 아니야 테인먼트 맞죠 예 입방맹이 테인먼트 맞죠 테인먼트 못한데 모르는 사람님 그 디메 디메 형님 테인이에요 테인먼트에요 예 그렇다면 주사먹기 실패 예 자 테인먼트가 정답이라고 하십니다 예 오타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자 저도 이제 좀 헷갈려 가지고 미안해요 자 이것은 걸그루이 아오 정확하게 하시네요 디메 님이 자 사쿠라 슈 슈 슈 슈 자 모르는 사람님이 10점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 자 과연 모르는 사람님이 그토록 꿈꿨던 챔피언은 오늘 가능할지 끝까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사만 받고 나가는 센스 개나져버려 소희 아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예 자 다시 한번 격차를 열리고 있는 시 예 자 다시 한번 격차를 예 자 과연 누가 우승할지는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자 강홍 강호동 오타로 인해서 루쿠양이 가져가시게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한격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자 자 강홍도 예 자 자 어떤걸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고요 줄임말일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가 되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드래곤 요마허 요마허 허 아 동점을 예 자 동점에 나오게 됐고요 건지용에 자 어떻게 될지 예 예 예 다 예 으 으 시트 으 안 적어도 될 래나 예 저 아 인정 디테일 자 인정 디테일 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됐지 패스의 피식을 자 노래 이름이구요 예 노래 이름 모르는 사람 님이 패스를 에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패스 하시지 않는 것이 좋구요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신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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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해 왜 안되 아 요 노래 저의 여자도 테러 이래시구요 예 야 여자 아 대통 리을 4 여자대통 리을 아 모르는 사람이 왜 아 똥줄이 탔어요 에 에 자 문체를 에 자 명승부 내어 최고의 역 승부가 아닌가 역사상 에 자 이렇게 정도로 막상막하로 되어가고 있구요 예 으 에 세펙 이렇게 이쁘어요 아 나 중1이야 에 에 자 1이 이렇게 으 자 힌트는 적어놨습니다 과연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지 정답을 하신 분들은 방송인 디스 최팅창에 최소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 물 마시는 타임 자꾸만 헷갈리는 나 가사는 잘 모르지만 마음을 열어줘 아 위아래를 맞춰주시네요 자 모르는 사람님이 한계격차를 벌리게 됩니다 어떻게 됐지 자 이것은 말입니다 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꼬마아이들이 요즘에도 좋아하는 거구요 자 푸우시우시우신데 아니 아니요 받침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구요 날아가지 않는 것도 있구요 이것에 이제 특별한 공기를 주입하면은 그것을 이제 마시면은 목소리가 변하기도 하구요 스카이콘컹 그러시구요 풍 시옷 풍시옷 풍시옷 풍선 아니구요 풍선 오타 자 오타로 인해서 룩구양이 다시 한번 동점에 도착하게 됐구요 벌써 동점인가 이러시구요 자 요것은 이제 동물의 이름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요 어 견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견종 예 대한민국의 풍으로 알고 있구요 예 자 진돗기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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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루쿠양이 예 미루쿠양이 지금 앞서있구요 시간이 시간이 어 얼마 안남았네 빨리 내야겠네 예 자 자 생물체구요 살아있는거 예 자 시간 얼마 안남았습니다 예 요거 두분 다 문제를 못 맞춰도 룩구양이 우승을 하구요 예 자 어떻게 될지 생물체 예 뭐이 이러시구요 예 생물체 예 자 물소 아 경기가 마감이 아 안타까운 상황이구요 예 모르는 사람님이 마지막에 막판역전을 예 아 여기서 오 오 오 자 오늘 챔피언 먹이가 아니요 정답은 그 문어였습니다 예 또 두분 다 맞추시지 못했구요 룩구양이 룩구양이 차이로 오늘의 우승을 차지하게 됐구요 두분 다 정답은 못 맞추셨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네 아 아 마지막에 역전 당하셨어요 예 아 안타깝네요 예 자 축하드립니다 오 이러시구요 예 자 역경이네 징크스인데 징크스 요정도면 모르는 사람님 구질에도 한번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예 징크스에요 완전 예 파이팅 하시구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칠판을 쓰고 있구요 오늘의 챔피언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요 예 아우 이거 잠깐만요 빛이 반사가 되네요 글씨 보이시나요 예 글씨가 좀 반사가 되서 예 자 글씨가 조금 반사가 되는데 예 자 글씨가 보이실것 같구요 예 자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다같이 박수 부탁드리구요 자 루코양에게 이 챔피언 어 출판을 어 내일 모레까지 등록을 해놓겠습니다 헤헤헤헤 예 내일은 이제 절방송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루 어 결방하구요 키즈 키즈쇼랑 먹방 결방을 하구요 어 절 미션으로 내일은 하고 내일 모레 키즈쇼로 돌아옵니다 예 키즈쇼 안하고 절방송에도 와주시구요 두분다 안오시면 배신 헤헤헤